제 2회 김건 봉빌 톱스타쇼 전국축제 투어방송 2021년 7월 17일 그 화려한 막을 캠버시 나레스튜디오 여러분을 얻습니다 봉빌 톱스타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인데 당신이 날 받고 나서 하나뿐인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알게 했어요 이제는 잠시라도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나보다 당신이 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돼버렸어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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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인데 당신이 날 받고 나서 하나뿐인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람을 알게 해서요 사랑은 알게 하세요 나보다 당신이 더 나에게 소중한 사랑이 돼버렸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